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만의 파리타임 우리만의 즐거운 파리 아이야이야 이게 우리가 밖에서 이런 캠핑 때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 이런 분위기 안 하고 하니? 이게 바로 야 손수건 있어? 손수건? 어? 진짜? 잔바람이 글다 시시시작! 잔바람이 글다 어머 어머 어떡해 잔바람이 글다 야 보라 보라 잔바람이 글다 앉아 앉아 잔바람이 글다 잔바람이 글다 잔바랑잔바람이들 잔바람이 글다 너에게 난 혜진영 마을처럼 한편의 안다운 추억이 되고 모르죠, 하니네. 불만! 우리 둘은 엄마들 기억해 아, 좋다! 이 삼촌들 틈에서 지금 하니 고생합니다. 아, 야, 마이크도 있어. 분위기 너무 좋다. 우리 환희가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힙합의 전설이 됐구나. 어디서나 시켜요, 이렇게. 힙합 루프 좀 돌려줄 수 있나? 가게! 오, 선수원들이 다 해줘요. 다들 흥이 넘치시네요. 오, 선수원들이 다 해줘요. 왜? 우린 지금 때리고 있잖아, 불만. 연기 가기 끈 눈에 들어가, 울먹. 걸어봤자, 소용없지, 나무 계속 타고. 우리 이 열정마저 음악에 맡겨버렸래, 쇼팡. 창문에서, 창문에서, 창문에서. 실패했어. 안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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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. 괜찮아, 지금. 덤블링한 안 숨어져도 괜찮아. 다시 하면 돼, 다시 한 번 타보는 거야. 불링 보여줘, 활불링! 배 좀 가리시고요. 왔어!